법을 세워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더니 왜 또 다른 댐이 필요한 걸까요? 내년이면 400년이 된 금강마을을 비롯해 511세대가 수몰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미처 고향을 떠나지 못한 한 할머니만이 밭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회전인 거예요? 배추 저래요. 배추? 예, 죽어. 김장배추. 아이고 찹찹한 게 말라도 못하지 뭐 안 간다고 그랬지 뭐. 수장공사 왔는 걸 그래. 아이고 나는 안 가고 좋은 것도 싫고 더 적한 것도 싫으니까 나 옮겨달라고. 정말 강을 이렇게 정비하는 것만이 강을 위하는, 아니 우리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우리에게 라인강의 기적으로도 잘 알려진 독일의 라인강. 독일은 수력발전소와 운하를 만들기 위해 19세기부터 라인강을 직선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계획 시 거론했던 것이 바로 라인강 운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인강 운하 설계에도 참여했던 하천보건 토목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우리의 4대강 사업을 누구보다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대한 하천 고속도로라 불리는 라인강의 강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중간에 지금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이미지받는 기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위치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는 전문가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시점에서 위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점에서 미세한 기능의 시점을 향한 stuff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도로를 향한 기능은요. 이 시점에서의 시점에서 매우 큰 시점에서 가장 위치한 기능입니다. 운하를 만든 후 오히려 홍수도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인 강 상태일 땐 2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던 대홍수가 최근에만 해도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비가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기계를 통해 강물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강바닥엔 해마다 50만 톤의 자갈을 인유적으로 붓고 있습니다 그대로 뒀으면 강이 알아서 했을 일들입니다 지금 라인강 일부에선 하천을 원래 모습 그려줍니다 그대로 재자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생태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바닥만을 깊게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옆공간 즉 습지를 늘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선진국들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댐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년 수명으로 설계되는 댐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댐이 없을 때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가능한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로 치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도 4대강 사업에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댐은 일단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을 섞는 게 너무나 기증사실이다 종국적으로는 댐을 다 저는